네 안녕하세요 조정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파이썬 TK 인터롤을 이용한 파이썬 GI 프로그램들을 같이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저희가 키 이벤트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키 이벤트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컴퓨터 자판을 이용해서 방향키나 아니면 영문 자판들을 입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보이게 하는 그런 이벤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게임을 만든다 라고 한다면 그 방향에 따라서 이제 캐릭터들이 움직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입력한 거에 대해서 이제 위에 어떠한 그 윈도우즈 위에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해서 메모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때 우리가 이제 키 이벤트를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뼈대는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라벨이라는 것을 하나 붙여서 이쪽에 키 이벤트가 발생할 때 여기에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4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그냥 하나 발생을 해요 인도우즈 위에 라벨만 하나 딱 있습니다 여기서 키를 이제 우리가 입력하시면은 여기가 이제 바뀌겠죠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키 이벤트를 할 때는 기존에 만들었던 것보다 조금은 복잡해집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키 이벤트에서 활용을 할 때 키 이벤트에 적용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윈도우즈 쪽에다가 저희가 바인드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이 바인드는 이벤트를 담당하는 그런 함수예요 명령어인데 이런 주요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키를 뭐 입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키를 눌렀다 뗐다거나 아니면 마우스 포인트를 움직인다거나 마우스 버튼들을 클릭한다거나 이런 여러가지들을 전달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이제 저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키 프레스라고 하면은 키가 입력했을 때 이벤트를 저희가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키 다운이라는 것으로 전달 값들을 보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키 다운이라는 함수 쪽으로 이 이벤트 값들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위쪽에다가는 당연히 이제 함수를 키 다운이라는 함수로 정의를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키 값을 하나 이제 정의를 해줄 건데 키는 여기 있다가 처음에는 이제 널 값으로 하나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벤트를 처리를 할 겁니다 이 키 값은 이제 받는 이벤트 값이죠 그러면 이제 이 키 값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으로 선언을 할 겁니다 저희가 그 전역변수로 선언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전역변수로 사용하는 이유들은 이제 이 변화하는 값을 이제 전체 함수에 적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글로벌로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키가 이벤트가 발생을 할 건데 이제까지는 저희가 함수를 할 때 뒤에 아무것도 여기는 여기도 지금 현재 보면 아무것도 안 그 같이 파라미터 값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여기에 이벤트라고 하는 이 값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발생을 하면은 전달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파라미터 값들이 하나 있어요 이 안에다가 이제 키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키의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키라고 가져올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키 코드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하는 키심이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코드로 가져오면 이게 코드 값으로 이제 번호로 입력을 하게 되는 건데 몇 개 자판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좀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으로 그냥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키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편합니다 확실히 좀 편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키 이벤트에 발생한 것을 저희가 어떻게 전달이 오는지 프린터 값으로 우선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 입력 값들이 어떤 걸로 전달이 되는지 우선 확인차 저희가 키 값들을 출력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작동을 한번 해 볼게요 여기까지 동작이 되는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F4키를 눌러서 한번 동작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키 값을 하면은 예 지금 현재 전달은 되죠 지금 아래쪽 얘가 변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 얘한테는 우리가 수정을 하지 않았죠 여기다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질 않았고요 키 입력 값은 지금 현재 제가 입력하는 대로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키 입력한 거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 한번 입력해 봤고요 그래서 제대로 우선은 넘어온다 확인을 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은 이제 이렇게 발생했던 키 입력 값을 라벨 쪽에다가 계속 변하도록 이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또 이제 처리를 할 겁니다 작업을 처리할 건데 요게 이벤트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요것이 발생할 때마다 또 이 함수들이 이제 호출을 해야겠죠 근데 이 메인 루프라고 하는 호출은 자체가 원래 이제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요 위에다가 메인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을 또 동작을 시켜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호출을 하면요 이 뒤에 있는 위에 있는 함수가 또 계속 지속적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메인 프로세스, 메인 프로세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있던 전달 값들이 이 글로벌점 키 값이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나와야겠죠 근데 키 값이라는 것을 현재 글로벌로 우리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변화하는 것들이 이 모든 함수에서 다 적용이 된다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벨 값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텍스트 값 이 라벨의 테스트 값들이 계속 변화해야겠죠 이 변하고 키 값을 이제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키 값들이 여기에서도 가져올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바뀌면은 계속 바뀌고 또 이벤트가 다른 이벤트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쪽을 또 호출을 해가지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해야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계속 우리가 반복으로 이렇게 호출을 합니다 반복을 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복으로 호출을 할 때 하나의 함수를 이번에 좀 새롭게 이용을 하게 될 것인데 나중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윈도우즈의 애프터 우리가 애프터라는 함수를 저희가 TK함수에서 지원하는 것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 원을 하면은 특정한 시간 딜레이를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원하는 함수들을 호출할 수 있거나 아니 원하는 이벤트들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은 이제 우리가 어느 후에 이제 시간을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100이라고 주면은 얘는 0.1입니다 그래서 1000이라고 주면은 1초인 것이고요 그래서 0.1초마다 메인 프로세스 우리가 위에서 정의했던 요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반복을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거고 이 키값들이 변화가 되면은 여기에서 출력을 하게 출력을 하면서 이제 텍스트값들이 여기에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작성을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앱보기 실행을 하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업, 다운,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1, 2, 3, 4, 5, 6 너무나 빨리 하면은 이제 여기서 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적당한 것 같아요 0.1초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다 출력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키 이벤트에 따라서 어떤 액션값들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넣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캐릭터를 움직여야 할 것이냐 사진이 바뀌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나중에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